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창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암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원래는 일반외과 전공으로 해서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뭔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암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암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화과학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환자들한테 전인치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조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만회도 넘었고 20만회, 30만회도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그 나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유튜브 나가고 난 후로 환자분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상담도 많이 와서 상당히 지금 바쁘게 그리하고 있고 또 저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만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부분들은 대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고 거기에 들어가면 현대요양만 가지고서 가능한지 또 뭔가 현대요양하고 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많은 분들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보면 자연치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이런 너무 현대요양적인 부분이 어떤 부작용도 많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다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요양을 안 하고 자연치유만 가지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질문이 많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환자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치료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암치료라는 것은 의사가 주도한 치료가 아니고 환자 본인이 주도하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은 많이 강조해요. 제가 듣기로 원장님을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그때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하고 대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요. 옆에서 우리 직원들은 30분 안에 끝내라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늘었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암은 상식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암치료는 상식을 어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이론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 암치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대과학적인 치료예요. 수술을 향한 방사소. 이건 포크레인으로 암세골을 집어내주는 치료예요. 큰 덩어리로 끄집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이 다른 사람은 안 걸린때 내가 걸렸다는 것은 뭔가가 내 몸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이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면역이 강했더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가 들어온 건 아니죠. 만들어지는 이런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다 잡았겠죠. 그런데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못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면역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크는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암은 항상 신호를 받고 크는 거예요. 신호만큼 크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누가 주느냐. 우리 유전자가 신호를 주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인 유전자는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도록 신호를 줘요. 그런데 암세포는 변이가 일어나서 신호대도 없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신호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이거 어때요? 상식이죠.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 암세포가 환경이 지가 잘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이완돼서 암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산성화가 돼 있다든지 어떤 음식 습관이 안 좋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몸 안에서 중금속에 축적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매연이라든지 오염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암에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치료해 주는 게 암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개념할 때 암치료는 현대학적인 치료를 해서 포크를 집어내주고 포크를 집어내는데 포크를에는 섬세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해져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면역세포라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신호 주는 거 차단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암치료의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 정말 수천명, 수만명, 1만 명 넘으시죠? 아마 그렇게 봤겠죠. 네.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 모르다 보면 내 몸을 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치료를 남한테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잘못된 치료가 된다면 어때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우리 암 환자분들은 저는 그래요. 일단은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돼서 다니잖아요.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는 어때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공부냐 이거죠. 암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냐면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다 보면 이게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좋았을 수 있지만 나한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이기주의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타주의를 하지 마요. 남을 위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상 상담을 하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남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왜 그러면 내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나. 우리 환자분들 항상 암을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암은 죄를 지어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하다 보니까 내 욕구를 억제해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이게 정도가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면 이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어색을 몰라도 암에 걸리고 나면 이제 남들은 놔두라 이거죠.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나한테 도우고 내 몸을 위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기주의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암이 종류가 또 많잖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이거는 굉장히 특별히 좀 고치기 어렵다. 이건 좀 이런 암들은 좀 고치기 쉽다. 이런 암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원연 생존율이 높은 암이 있고 낮은 암이 있어요. 원연 생존율이 높은 암을 보자면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통계적으로 안 좋은 암들을 보자면 폐암이라든지 간암, 췌장암, 난소암, 그 다음에 이제 3중음성, 유방암 중에서 예우가 좋은데 3중음성 유방암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이런 암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이게 시증자분들이 제일 쉬운 암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갑상선암. 갑상선암을 저는 주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상선암은 그 자체로서는 크게 위험한 암도 아니고 예우도 아주 좋은 암이에요. 심지어는 통계에서 암 통계에서 빠질 정도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암이지만 갑상선이라는 것을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갑상선은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전체적인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 세포에 면역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비실비실하면 암 세포는 우리 갑상선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는 미소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것보다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갑상선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암 세포는 무럭무럭 잘 자란대요. 면역 세포가 약해져가지고 내 것 면역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암 세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은 갑상선 암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암이 3중음성 유방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3중음성 유방암은 사실 치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암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라든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뭔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의학적인 부분도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임상을 하는 약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3중음성 유방암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져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는 보자면 아까 말한 어려운 암,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암이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두고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3중음성 유방암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어렵고 용이하다의 차이는 이게 암에 생기는 위치 때문인 건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 암에 대한 성질 그런데 우리 모든 암은 암종별로 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보면 암에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대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암은 우리가 무조건 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암하고 육종하고 나뉘어요. 암하고 그래서 우리 육종 들어봤잖아요. 육종은 육종은 우리가 일반적인 암은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상피세포에서 암이 생겨서 나중에 악화가 되면 이 기저부라는 걸 뚫고 내려가요. 그래서 기저부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림프절의 전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옮겨가기 위해서는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을 하면 약간 줄기세포라는 것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육종은 이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암은 상피세포의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성질이 과약해지면서 줄기세포 색깔을 띄는데 육종은 그런 쪽으로 가요. 삼중음성유방암도 바로 육종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폐라든지 이런 게 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발견이 늦어요. 빨리 발견이 되는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조금 크면 만져지잖아요. 만져지니까 알고 그 다음에 유암이나 이런 데는 소화불량 같은 게 소화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러니까 쉽게 뇌식염 같은 것을 하면 발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증상이 있어 없고 쉽게 찾기 어려운 암들이 나중에는 애호가 좀 덜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느냐 줄기세포에서 시작되느냐 그리고 발견이 용이하냐 용이하지 못하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체로도 성질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별로는. 갑상성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기사 같은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갑상성 암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발견율도 높고 수술률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암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면 무조건 빨리 엎질려고 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갑상성 암은 총파만 하면 발견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림프절 전이라든지 이런 전이들이 잘 그렇게 일어나지 이제 그런 안는 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갑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면역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발견하면 바로 수술을 해버리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요. 그래서 좀 더 커지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점 커진다. 쉬지 않고 커지게 되면 그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치료되기는 어렵겠다. 판단이 될 때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검사기관에서 조금씩 경과를 이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아 이건 조직검사해서 암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보다도 일단은 경과를 사이즈가 워낙 적으니까 조금 경과를 보자. 양성일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가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면역하고 결부돼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갑상선암은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주 적은 암은 조금 기다려서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서둘러야 할 때하고 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조직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좀 서둘러야 된다. 그 후로는. 그런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갑상선암인 경우는 웬낙.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박이 쌓이듯이 캡슐레이션이 약간은 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순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순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암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은 암 덩어리는 가능한 압박을 잘 안 주거든요.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 어떤 주변으로 퍼지거나 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 하는데 조직검사는 어쨌든 그 암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늘이 들어가서 조직을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조직검사에서 나오면서 암세포가 묻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암이 더 커지거나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가 그렇게 하면 다 퍼져나가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를 가능하면 빨리 해라. 예를 들어서 수술이 예정이 돼 있다면 수술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소 아니면 그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은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부분에 하는 이 스케줄표만 가져갈 게 아니고 별개로 면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라도 조직검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면역에 대한 치료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방에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암도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될지 환자가 컨디션 파악을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면역은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논문에 보면 조직검사하고 나서 그 사업 조치를 일주일 내에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한 달 이내에 빨리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몇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병원에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 본인은 뭔가가 본인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는 저는 면역을 꼭 높이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암은 생명의 장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엄청 밝은 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턱 중간에 끼었어요. 그러면 이걸 제거 못 하면 앞으로 내가 내 원래 내 운명적인 스케줄에서 10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중에서 이게 장애물 하나가 이걸 넘지를 못 하면 아무리 밝은 미래가 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전념을 해가지고 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장애물은 가볍게 여기고 내 지금 미래에 발전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이 장애물이 내 나를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장애물이 되면 열심히 하죠.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장애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절벽도 아니고 완전히 못 올라갈 벽도 아니잖아요. 장애물은. 그런데 이 장애물 하나 때문에 내가 쭉 어떤 내가 사는 타임라인 스케줄이 있다면 중간에 이 장애물 하나가 여기서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끊겨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장애물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장애물에 전념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걸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벌써 넘어갔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장애물은 같이 병행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병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단 전념해라. 전념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장애물이라는 저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지금 암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암은 말이 그래요. 침묵의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조기암, 종합검진 같은 거 많이 해서 이제 발견을 하는 게 많지 실제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체중이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암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건 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을 때 특히 옛날에는 대상포진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는가 해서 검사를 막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상포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T세포나 NK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든지 단순포진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면 면역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암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신호라긴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암을 예방할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내 몸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또 뭐냐면 음식의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내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푸드라든지 이런 것만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 요즘에 암이 갈수록 젊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굶고 점심때 커피 마시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길거리에서 사먹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한다면 어때요?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일단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암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사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그게 암 예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암에 대한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진짜 신호가 딱 나와주면 바로 치료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늦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개 요즘에는 종합금전에서 발견을 많이 하죠. 증상이 있어가지고 발견하는 경우는 대개 이미 3기, 4기 넘어가 버릴 경우가 많죠. 운 좋게 발견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진행이 된 상태다. 이제 암이 이제 요행을 바랄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요? 암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건 뭐 그냥 잘 치료되겠지. 현대의학 수술, 항암, 방사선 받고 나면 좋아지겠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은 목숨 걸고 하는 치료인데 아, 난 좋아질 거야. 그리고 교수가 좋아졌어. 괜찮아. 이 말을 100%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은 관외하고 완치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관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암의 세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조그마한 암 세포 세포들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암 세포가 내 것 면역에서 그냥 죽어버릴지 정말 커가지고 재발이나 전이로 나올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하고 암의 면역하고는 절대 비례치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그래요. 나 체력이 좋으니까 나 면역은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면역하고 체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면역하고 체력이 같다면 운동선수들은 절대 암에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두 사람도 체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안 걸려야 돼요. 하지만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하고 체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체력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이겨낼 거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역을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신을 하거나 또 나는 항상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될 거예요. 비관해서 나는 암치로 안 될 거예요. 너무 비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을 바랄 게 아니라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내 암이 애후가 좋은 암인지 애후가 나쁜 암인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걸 찾고 나면 그렇지만 그 암도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애후가 좋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애후 좋은 측에 들어갈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중에서 암이 내 암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암을 분석을 유전자를 보면 분석이 되고 면역을 보면 그다음에 내 환경을 보면 분석이 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하에서 이게 어떤 게 취약되어 있는가 취약된 게 많은가 안 한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이 나와요. 같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예를 들면 예후가 좋은 암, 나쁜 암 하지만 내가 예후가 좋은 암이니까 나는 무조건 예후가 좋은 측에 들어갈 거다. 그건 없어요. 나 각 케임마다 다 달라. 그러면 일단 내가 좋은 암이었어요. 그러면 더 내가 그러면 좋은 암이지만 좋아지는 축하고 안 좋아지는 축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건가 그거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 좋아진 측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파악을 해야죠. 검사를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하면 좋은 측에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개선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그러면 나한테 최선의 현대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치료법을 이제 나한테 가장 정확한 치료법을 차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좋다더라. 또 누가 치료받고 그 병원에서 좋았는데 좋아졌다더라. 그 다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유명한 분이라더라. 또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마다 자료가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려서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데 내 자신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중에 선택을 갖다가 판단을 못해요. 누구말이 맞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들어보니까 이 정보가 나오고 맞는 것 같네. 이래 됐을 때 내가 그럼 나 여기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치료가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는 암은 평생관리예요. 우리가 보통은 암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암이 재발이나 전입이 없는 상처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의료보험 산정특례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은 그게 완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완치라 해가지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하는데 5년간 잘 견뎠으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5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한 80%로 봐요. 10년은 한 90에서 95% 보는데 10년이 넘어도 5%에 대한 재발전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관리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2차암, 3차암 이런 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관리를.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는 정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일단 나만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알려야 될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전에는 암은 아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댔잖아요. 죄를 지니까 감춰요. 또 감추는 데는 이게 내가 어떤 죄의식 때문에 감추는 분들이 있고 또 달리 감추는 분들은 보면 가족들의 상처를 입을까 봐서 특히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부분 때문이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만 저는 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려야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정보도 있겠고 아까 면역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정보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남한테 알려서 남한테 좋은 정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암은 알려야 된다. 내가 이런 환자들이 종종 와요. 내가 보니까 정말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게 유전자 분석하고 면역하고 조금만 해보니까 나쁘질 않아. 그 다음에 처음에 기수도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재발되고 전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몰랐는데요. 이제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잖아요. 그 전에 알았더라면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어때요? 지금의 방향으로 안 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암은 병은 말이 그래요. 병은 알려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되고 암은 절대 죄의식을 가지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암은 알려서 나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그게 암이에요. 암은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네가 암에 걸렸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병이 암이에요. 그래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 당사자가 내가 암이라는 걸 알렸어요.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고 어떤 말을 해서면 안 될까요?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를 하는데 너무 환자한테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환자 충격을 더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로할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치료법들이 많은데 그리고 누구도 잘 나왔고 누구도 잘 나왔고 옆에 사례도 이야기해주고 가족들 중에 누구 내 가족들 중에 누가 너하고 똑같은 암을 알았는데 좋아졌다든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위로 그런데 같이 아픔을 나눈다 해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서 나왔드라라는 뭔가 방법이나 정보 같은 걸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고치셨잖아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게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이게 별거 아니야. 자신감은. 그러면서도 어때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암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는데 아 그게 암 별거 아니야. 그냥 내 평소대로 살면은 다 좋아져. 그리고 나 이번에 수소 끝나고 났는데 교수가 그런데 아 좋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집착은 다르거든요. 집착은 너무 그쪽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1위 1위를 하다 보면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약간 성격도 보면은 조금 낙천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뭔가 결심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항상 밝은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이 장애만 나오면 내가 뭐뭐 할 거야. 미래를. 그 다음에 개혁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는 다음에 이 무엇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참 이런 성격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밝게 내가 항상 뭔가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좋아지기만 하면 유행받는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 습관도 거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 자체가 오리를 해서 내가 장벽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앞에 펼친 미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옆으로 내 방해되는 부분들을 전부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보면은 우리 환자들한테 나은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패턴이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암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어떻게 집착을 하는 건가요? 집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뭔가 암이라는 공포에 엄숙이 돼버리는 거죠. 엄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암은 좋아질 수 있는 것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는 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하는 게 내가 막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암이라는 이 엄숙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막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막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더 늦어지게 돼요. 집착을 너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도 수술 끝났어. 항암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겁나는 게 재발전의잖아요. 그러면 재발전의가 될까 해가지고 중간용암을 검사를 돼요. 그런데 이 전번에 검사가 2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3이 됐어. 그럼 왜 3이 됐지? 정상 범위 내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가 정상이다. 그러면 2, 3, 4, 5, 6, 7까지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에서 4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 못 자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쾅해지겠죠? 체중도 빠지겠죠? 품은 뭐예요? 체력도 떨어지지만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잘 잡을 암세포도 면역이 비실비실해져서 오히려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참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착을 하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차트 자기의 진료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검사한 데이터하고 그 후에 데이터 이 전치 데이터 이렇게 막 비교해가지고 쫙 가서 늘어놓고 설명하는 환자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는 해야 되지만 집착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암이 나빠져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면 항상 그래요. 내 상태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절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매인다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착은 그 물입니다. 원장님께서 표현하신 집착이 환자 본인의 입장에선 나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 환자도 그렇죠. 그런데 전에 우리 어떤 환자분한테 환자분 바인더 만들지 않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수치 하나 가지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원장님은 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한번 알아보세요. 나처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근데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선생님처럼 바인드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만들더라도 치료 잘하고 좋아져가지고 완치해서 가족들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선생님 이거 하루 종일 이 데이터가 변할까 그 다음에 검사가 있으면 그 전날 참 못자죠. 내일 검사 혹시라도 뭐가 또 잘못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게 나온 것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걱정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벗어나야 힘든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제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인드 만드는 그런 것은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인드 만들지 말라는 게 기록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바인드를 만들지만 너무 일이 일이 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여기에 이 데이터에 집착을 해서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서 교수나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괜찮다는 거 답을 받아야 그날 중에 잠을 자고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책도 보면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C에 대한 것도 있었고 온열요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요법이라는 것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온열요법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온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암치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썼던 법.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온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열을 올려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2도 사이에가 정상적인 체온 범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몸 안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예전에는 다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몸에서 저항할 때 이때 부수적으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가 나한테 침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바로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입을 하면 우리가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잖아요.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느끼기는 바로 외부에서 침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면역세포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이 높아지면 바로 이 면역이 높아진 면역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 이게 기본적인 온열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혼수에 빠질 정도로 고열이 나는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암이 없어져버렸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균을 직접 몸 안에 넣어줘가지고 열을 나게 해서 하는 치료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단점 중에 하나가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는데 우리 40도 넘어가는 고열을 견디지를 못하며 사망해버리는 환자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부에다가 열을 넣어줘서 보통 우리가 열을 넣어주는 게 42도에서 43도 정도의 열을 국부 원열치료를 하는 경우에 암이 있는 자리에 하는 경우에 그 정도의 열을 넣어줘요. 그리 되면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열이 줄으면 빨리빨리 빼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시켜가지고 땀으로 빼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열을 피하지 못해요. 혈관이 별로 없어요. 암을 빨리 크다 보니까 혈관은 혈액을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 열을 받아가지고 괴사를 괴사되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열치료 일반적으로 온열치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좋아요. 우리가 환자분들 찜질방 잘 가죠. 사우나 잘 가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온돌이잖아요. 열이 하나. 이런 부분들도 보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고주파를 가지고 그 고주파가 왜 그러냐면 고주파가 깊게 들어가요. 심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열들은 적외선이 원적외선이 이런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저심부에는 암에 영향을 못 주는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저는 요즘에는 원열치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신원열이에요. 전신원열은 우리가 면역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을 높여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전신 면역도 면역도 되려면 피부 안에 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열이. 그래서 저는 전신원열 중에서 근저외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기도 하는데 어쨌든 온열치료라는 것은 상당히 암치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도 보조로써요. 그러게 되면 우리 혈관을 심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치료하는데 산소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공급을 늘려주어서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온열치료는 암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암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암환자들은 가능한 몸을 차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암환자들이 대부분 다 저체원이에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성질 자체가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에너지를 우리 사람은 두 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하는 데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큰 발전소 발전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화력 발전소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질에서 질 자체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에 따라서 이걸 그 엔진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엄청 많아요. 커. 그리고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조금만 바껴야.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게 36몰을 만드는데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2몰밖에 못 단위된 에너지닭. 그러니까 1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게 에너지 생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그래서 저체온인 경우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체온을 주기적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선지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저체온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저체온이 되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 그래서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면역세포도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가야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찬음료 보다는 따뜻한 음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음료수 같은 걸 먹더라도 찬 음료수보다는 따뜻한 음료수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환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또 너무 덥잖아요. 우리 너무 더우면 또 면역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로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계절별로 옮겨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한 곳으로 가죠. 따뜻한 곳으로. 지금까지 보셨던 암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혹시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웠던 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정말 전퇴가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환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스타트가 진짜 일기 보고 보는데 성질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뭐예요? 몰라서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알았다면 절대 일이 안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원인이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생활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너무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나빠져가지고 왔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 아까 이타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이타주의에 젖어있는 사람 그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 보면은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자기 몫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몫이 없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벌고 했던 부분이 자기가 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들 종종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은 모르니까 이 자식들이라든지 남한테 어떤 베풀기에는 베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지만 자기 몸은 어디에선가는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자신 밖에 없는 거예요.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이게 희생해 가면서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깝고 전에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집 한 자식 나눠줘야 되는 것이 내 것이 없고 생활비가 생활비에 애들의 생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생활비에 애들 다 대줘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나한테 쓸 치료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은 이미 자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돈을 특히 금전 문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1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하면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낫겠다. 이러면서 누가 그러면 돈 떼먹은 사람이 낫으라고 돈 주겠어요? 그럼 못 받으면 못 낫는다. 뜻인데 그러면 어때요? 그 돈을 못 받으면 못 낫는다. 그러면 암에 졌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참에 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에 안타까운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일단은 본인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짜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나빠졌다. 그럼 그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원장님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원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는데 또 한편으로 아까 돈 문제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재력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재력이 없으면 없으면 방법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싼 치료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돈이 안 들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최선인가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우리 환자들 오면 어떤 치료해야 됩니다. 강요는 안 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레벨이 있어서 이 레벨이 안 맞는다 그 밑에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돈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암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의 돈이 안 들면서도 다른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그런 부분들 저는 상담을 해드려요. 암환자분들 중에서 긍정적인 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낙관과 비관 말씀하셨을 때 그런 차이는 어디서 부렸든지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과 마지막은 뭐겠어요? 낫고 안 낫고 차이라고 봐요. 낫고 안 낫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스트레스하고 면역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오는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좀 보면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긍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부모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한 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었던 환자들은 그러면 좀 더 극복하기가 좋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렇다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노력을 해서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긍정적이 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본능이 그리 따라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심신욕법이 필요하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말해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긍정적이 당신은 이래. 이 상황이 있는데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 이러면 당신이 좋아질 수 있어. 너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당신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러한 치료법들이 있어. 그다음에 당신이 버티면 요즘에 임상으로 나와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심신요법.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심신요법을 좀 열심히 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유도심상 이라든지 아우토겐 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치료라든지 많은 것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에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어떤 치료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라톤을 한다 생각을 안 해. 백미 달린다는 생각을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암은 백미 달려 해서 절대 안 돼요. 마라톤이에요. 장기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장기로 뛰려면 마라톤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백미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라톤은 어때요? 가다가 체력 안 오버해버리면 나중에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때는 어떤 게 심신요법이에요. 저거 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마라톤을 42. 몇 킬로를 뛰려면 지금부터 내 마음 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내 저기까지 체력을 어떻게 암배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내가 좌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는 심신요법 우리 암환자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아니 내가 심신요법 해봤자 해봤자 내가 머릿속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그런데 우리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세뇌라는 게 있어요. 세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전향 장기수들 사상적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할 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잖아요. 잘 살면 당연히 우리 사상적으로 전부 다 자본주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약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이게 세뇌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세뇌시키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세뇌를 시키다 보면 자신이 정말 변해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한국사람 또 한단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오래가지를 못해. 하다가 안 되는데 하고 말아요. 그런데 심신요법은 단기의 효과가 안 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세월이에요. 6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옆에서 당신 변했어 이래야 될 수 있어요. 그때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일주일 만에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요법이 정말 필요하고 심신요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6개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심신요법을 하면 틀리머시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서 심신요법을 하는 분들 보면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효과가 6개월에 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중간에 검증을 하네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많은 거고 근데 대부분이 그때까지 가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게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많은 좋은 치료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심신요법을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자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에 좀 도전을 해서 자신을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암에 걸리면 제가 이런 암 전문의 분들 모시고 댓글이 꼭 달려요. 암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은 정말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그거는 왜이냐면요. 그렇다고 그런 완치고프다 그 말은 다 나빠진다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일단은 완치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를 않아요.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쓰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5년 생존율이 5년간 이상이 없으면 몇 프로 정도 완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어떻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이 그래요. 평생 관리라는 거예요. 평생은 그런데 그러면 아예씨 암만 평생 관리하다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랬더니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암에 대한 관리는 저는 그래요. 암에 대한 관리는 암만을 위한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한테 올 수 있는 만성질환들 암은 사실은 요즘에 예전에는 불치급병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만성질환이고 이게 대사성질환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사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은 같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 이런 부분들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치라는 개념을 저는 우리 환자한테 쓰지 말고요. 한 번 내가 암에 걸렸으면 다시는 내가 2차 암 3차 암에 난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발 전이가 안 되게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하는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완치가 없고요. 평생 관리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암에 한 번 걸렸던 분들이 관리를 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있어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그렇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치료에서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 부분은 암이 급성기 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 부분들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지면 또 암세포라든지 이런 병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변이 되는 유전자가 생기지 않게끔 막아주고 변이 된 유전자가 안 생기면 암도 억제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생활습관으로 고치는 거죠.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부터 음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하면서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릇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버릇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만약에 안 좋다. 저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자분한테 자기가 전에는 자기 사는 집까지도 내 체크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사느냐. 그런데 공장 옆에서 산대요. 공장 옆에서 그게 안 좋은데 당시 모발 검사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영향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환자가 안 보여요.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와가지고 이사했다더라고요. 자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사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치 뭐 절대 암은 하나로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가치 그리고 항상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물만 잘 먹어도 암이 나을 수 있다고 하셨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물이 가장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돈 안 데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우리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암 환자한테는 그리고 특히 이제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는 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세포 안에서 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둘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하면서 커지면서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암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의 역할이 아주 커요. 물은 일단은 어때요? 이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면 우리 집 안에 물이 없으면 화장실 화장실 대소변 바른 거 냄새 그거 안 누르면 물이 없으면 안 빠지면 냄새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나서 싱크대에 물이 안 나오면 설거지도 못하잖아요. 바닥에 우리 바닥에 청소도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화물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물이에요. 물이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고 암세포가 계속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 암세포 성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악성으로 가는 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만 잘 먹어도 암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물을 어떻게 잘 넣어줘야 되느냐 우리 환자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어? 그래? 물이 부족하면 물만 마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몸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물이 가장 잘 가는 것은 혈관 그 다음에 간질세포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실제 물이 중요한 것은 세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탈수를 이제 이럴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수 그러면 목마르잖아요. 목말라. 그럼 물만 마시면 해결이 돼. 근데 내가 말하는 탈수는 그게 탈수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탈수예요. 세포 내에. 세포 내에는 물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 세포 내가 아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살지를 못해요.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세포는 물을 차단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 물이 세포 안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혼자는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이 물을 끌고 들어가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 건강 음식으로 나올 때 칼륨이 많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륨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물을 끌고 들어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물을 못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먹잖아요.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도 끌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칼륨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거냐 우리가 우리 먹는 음식에 칼륨이 들어있는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고구마 고구마 그다음에 비트 그다음에 바나나 콜라비 토마토 그리고 야채 종류는 상당히 다 많이 드셔요.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서 물을 하루에 1.5에서 한 2리터 정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컵이 조그마한 컵은 200cc 큰 컵은 한 250cc 되거든요. 그러면 250cc 컵으로 따지면 하루에 6잔에서 한 8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물 마실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아침에 밥 먹으면 국 같이 먹잖아요. 국에 물이 있잖아요. 또 밥 먹고 나면 갈증 나니까 물 마시잖아요. 약 먹을 때 물 마시잖아요. 이 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물만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 속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먹고 나서 물 마시는 것은 그 물을 그 먹었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썩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냥 순수하게 물을 마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마신다면 우리 환자분들의 관심을 갖는 게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처음부터 집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정수기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정수기 물은 일단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물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면 생수 생수는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수 이런 부분들을 마시는 게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리 연잎이라든지 비타민 나무라든지 녹차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걸 아주 옅게 해가지고 찬물 찬물이 아닙니다. 아주 기온이 낮은 그 말이야 찬물을 마셔가지고 마시면 그 속에 많은 미네랄들이 녹아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요. 옥수수차라든지 그 다음에 보리차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만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 물에서 그냥 정수기 물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게 좋고 생수도 괜찮고 또 미네랄 워터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알칼리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한다면 환경을 세포 안에 환경을 바꿔주니까 암 예방도 되고 암 치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창한 약을 써야만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닌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하나하나 내 생활을 하면 이게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차가 있으신가요?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비타민 나무 차가 상당히 비타민 나무 차 비타민 나무 가 있어요. 비타민 나무라는 게 그걸 하면 그 안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서 비타민 나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차 있잖아요. 녹차 우리가 녹차 같은 데는 EGCG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EGCG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꺼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병원에 있게 되면 파이토케미컬 워터라는 걸 줘요. 그게 뭐냐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들 이런 부분이 암을 억제하는 특히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다 우리 환자는 내일은 내일은 물을 마셔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칼라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칼라별로 파이토케미컬들이 갖는 유전자 조절 성질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 파이토케미컬을 모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게끔 하고 내일은 빨간색 모래는 하얀색 이렇게 칼라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환자들이 아 이런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집에 가면 그대로 그냥 단순한 물만 먹는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찬물 같은거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되는거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물이 정말 물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환자들이 물 잘 마실 것 같죠. 암에 걸렸으니까 안 마셔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억을 할 때는 마셔요.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안 마셔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은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이 익혀야 돼. 그래서 내가 평생 그렇게 되면 물을 잘 마시면 암만의 질환하는게 아니고 당뇨라든지 여러가지 자가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정말 돈이 가장 안 들면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네요. 최고. 호증구 올리는 주사를 암환자 분들이 많이 맞나 봐요. 맞죠. 왜 맞는 거고 이걸 원장님께서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을 할 경우에 그렇죠. 항암을 하게 되면 이 항암제는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려요. 그러면 우리 암세포가 제일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걸 때리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장점막 세포라든지 빨리 빨리 크는 세포 우리 장점막 같은 경우는 세포가 계속 음식이 들어와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돼서 탈피가 되고 그럼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암제를 오랫동안 골수도 때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호중구예요. 호중구 세포가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우리가 림프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수명이 좀 길어요. 몇 달 어느 경우는 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암제에서 수명이 짧은 호중구만 계속 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호중구가 부족해져요. 호중구가 부족해지면 감염이 되면 위험해져요. 세균이 들어왔을 때 호중구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세균에 대해서 그런데 호중구가 없으니까 감염이 되면 어때요? 그게 안에서 세균이 증식을 해서 폐혈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목숨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암을 하게 되면 호중구를 높여주는 주사를 놔줘요. GCSF라는 성분을 가진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자주 맞게 되면 MDSC라 해서 골수율에 줄기세포라는 게 안에 섞여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MDSC라는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암을 악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백결구가 떨어져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백결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안 놓는다 그러면 안 되죠. 놔야 되고 그래서 백결구가 올려서 항암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백결구가 떨어지지 않고 환자가 견딜만 하다면 가능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럴 위험성이 MDSC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악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백결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맞을 수 있다면 안 맞는 게 좋고 그래서 너무 항암을 할 때마다 계속 무조건 당연시하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안 맞는 경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혹시라도 곧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백결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빨리 본병원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두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암 통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암 통계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암은 이렇게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방암은 애호가 90%다. 갑상선 암은 99%다. 또 폐암이나 이런 경우는 한 30-40%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통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애호가 안 좋은 암에 걸렸는데 우리 교수가 교수가 어때요? 아 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정환시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 우리 교수님이 그런데 저는 다 나왔대요. 교수님은 절대 다 나왔던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해를 말한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 그런데 환자한테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좋아졌어. 그런데 그 말을 그리 그러면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하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원발 암은 많이 안 무서워요. 재발 전의 암이 무섭잖아요. 재발 하거나 전의 가 됐을 때 무서운데 그런데 안 보인다 해서 그냥 방치했다. 하지만 애호가 안 좋은 암이었을 때는 그 통계 자료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통계 자료상에 안 좋은 암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안시하면 안 되는 그런데 또 통계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좋아질 거야?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라는 것은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통계에 돼서 너무 몰입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안 좋은 암에 돼 있어. 그렇다면 내가 가능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자라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50%를 넘으면 그럴 때는 내가 관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안 좋은 것이니까 내가 정말 더 분석을 잘해가지고 내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과신 하면 나 통계적으로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교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럴 때는 어쨌든 내가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암의 통계적으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다음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 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암이니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 암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암의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니 암의 열매는 진짜 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두세 장을 사니까 보통 사람은 한 세상 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항상 암을 극복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두세 장 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에 걸리기 전에 생하고 암에 걸리고 나서 후의 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생이 그다음에 암을 극복한 게 본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암에 그래서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한 세상 밖에 못 사는데 두세 장을 산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다음에 암에 암을 걸리고 나서 암에 걸리기 전에 자기가 해왔던 패턴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다음에는 확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거 잘못 됐었어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암만 넘어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 그렇듯이 그래서 암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은 알아볼 만한 병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워낙 많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탈주의에서 져있던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먼 미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가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나도 멋지게 한 번 살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몰랐을 거라는 거라 그대로 막 급했던 대로 가서 살고 내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후회할 수도 있는데 암이라는 것을 한 번 앓고나 암소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이때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살아났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암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관도 바뀌지만 자기 직업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암을 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자기가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봐요 자기가 투병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왔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또 경제적으로 플러스도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암을 일단은 앓는다는 것은 참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힘들고 그런데 정말 앓고 난다면 그래서 낳은다면 정말 암은 정말 아주 귀중한 단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항상 그리면서 우리 환자분들은 투병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미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빚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이제 암에 걸려서 원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암 다 나았습니다 뭐 완치 판정까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그 예우를 받는데 괜찮습니다 했을 때 삶이 달라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나요? 그쵸 많이 바뀌죠 일단은 우리 암을 성격도 그래요 암을 앓기 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투병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극복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암이라는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암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냐 이거지 뭐가 두려운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훨씬 밝고 정말 긍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쵸 그 이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 라는 말도 주의가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 잃고 나면은 이제 소가 도망간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는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암은 잃고 나면은 외양간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이 사라져버렸어 외양간이 없잖아요 그니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소 잃고 외양간도 없다 저는 약간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뭐예요?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암에 막 너무 집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암은 내가 올인을 무조건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암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끼고 얼마든지 암을 낳고 나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은 암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집착하고 달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놓지 못하는 분들 예 그리고 어떤 이타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 치료를 등한시 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 환자분한테 그래요 자기가 직장 투병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버려야 된다 내가 그런 말이에요 가족을 몇 십 년 동안 앞으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환자분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암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간을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암 때문에 한 1년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면 9년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좋으냐 1년 하다가 말아버릴 계획을 짜면 좋으냐 9년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년은 1년은 이것을 제껴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암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과 암 암은 알아야 된다 말은 비슷해요 암하고 암하거나 그래서 항상 따라가는 말인 것 같고 계속 환자들한테 그래요 환자랑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학교 때 하는 공부는 이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백미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꾸준하게 그런데 백미 달리기 하듯이 하다 보면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금방 지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홀해져 버려요 암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근거도 없는 치료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조점이 치우쳐 있는 사실은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본인이 먹고 있는 기능식품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구분을 해줘요 구분을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이것 좋다면 이것 갖다 먹고 저것 갖다 먹고 나중에 보면 이만큼씩 먹어요 그러다가 뭐 갓 나빠지는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 걸 그게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능식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줄 모른다면 가지고 오세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선별해달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 해줍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